안녕하세요 AKF 4기 여러분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MC를 맡은 AKF 3기 은혜, 베니카, 낫다샤입니다 우선 AKF가 되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발대식의 시작은 AKF 4기의 시작을 축하하는 아세안 문화원의 박미숙 원장님의 환영사로 시작하겠습니다 AKF 4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아세안 문화원장 박미숙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AKF 4기로 선발된 여러분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과 아세안을 이어나갈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아세안 문화에서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NSW의 정 boards of KF 4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퀴즈온 ACH 우승팀은 아거스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전 미션은 팀별 소개 영상과 아세안을 나타내는 단체 사진 찍기 미션이었는데요. 우승팀은 버텐 팀입니다. 활동 기간 동안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시고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은혜, 나타샤, 모니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